하이구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 고구마! 오늘 브롤로는 브롤! 오늘 이벤트는 스플드아웃 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생존 브롤러는 10명! 상자를 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호님이 상자 밑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전투는 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생존 브롤러는 5명 4명 상자 3개 깠습니다 생존 브롤러 3명입니다 중앙부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브롤러 오늘의 브롤러 브롤이 로켓을 들고 버전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우! 상대를 11개 낚았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9400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차 이차 어쩔 수 없었죠? 2위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